체육이란 물자! 우와! 지금부터 뽀로로와 친구들 달리기 경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와! 그럼 그럼 밀지 마라 그럼. 어... 얘들아 난 왜 저리로 가는 거야? 아 힘들어. 내가 1등이다. 그럼 그럼. 얘들아 같이 가. 1라운드는 뽀로로의 승리. 자 이번에는 동굴 달리기. 얘들아 힘내. 크롱. 크롱. 좀 비켜줘. 와..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야호! 이번엔 내가 이겼다! 이번에는 루피가 1등! 축하해 루피 자 이번엔 미끄럼틀 대결 얘들아 크롱크롱 아프다 크롱 일어날 수가 없어 오우 하늘은 참 파랗구나 에디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 무혀 얘들아 이번에는 선을 잘 지켜야 돼 빠지지 않게 조심해 알았다 크롱 아우 크롱 밀면 어떡해 오우 얘들아 크롱크롱 어로로 발냄새 크롱 발냄새나 발 좀 치워 크롱크롱 미안하다 크롱 구해줘 이번에는 루피의 쑤 이번 경기는 장애물을 피해 달리는 경기입니다 얘들아 화이팅 아이쿠 아이쿠 아 나무에 걸렸어 크롱크롱 내가 1등이다 크롱 왜 계속 제자리 걸음이지 앞으로 나가질 않아 크롱크롱 걸렸다 크롱 자 누가 이겼는지 한번 자세히 볼까요 내 발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간 것 같아 크롱크롱 아니 크롱 포비의 왼쪽 발이 조금 더 앞으로 나와서 포비의 습니 자 이번에는 수중 달리기 얘들아 식당에 즐겨보자 그래 그래 크롱크롱 크롱 길 좀 비켜줘 크롱크롱 이번엔 내가 1등 할 것 같아 야 어서 어우 난 어디로 가는 거야 자 뽀로로가 1등으로 도착했으니까 이번에는 뽀로로의 승리 크롱크롱 근데 포비는 왜 저기로 간거지 먹었어 나도 크롱크롱 아쉽다 크롱 아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흙길 달리기야 얘들아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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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졌어 아 크롱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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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괜찮니 어 어 어 어 이게 뭐야 무릎이야 어 어 뭐야 자 누가 이겼는지 정밀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또 뭐 точ 뭐 뭐 뭐 뭐 뭐 까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